꼬로로로로! 오! 우와 색깔 진짜 예뻐! 케이크 같애! 오 슬라임! 오 느낌 좋아! 튼튼해! 점터랑 섞는 건가? 오 이거... 으악! 으악! 히히히히! 히히히! 비키야! 오 눈꽃 슬라임 이게 대박이야! 오! 어! 설아! 응! 우와! 슬라임 만지고 있었어? 야 너도 만져봐 진짜 재밌어 모버실 하려고? 모버실? 아 그 모든 버전 실시간? 어 슬라임 실시간 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만드는 거 야야야 우리도 해볼래? 그래 하자 좋지요 자 너도 슬라임 하나 만지면서 상황극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 좋아 뭐부터 할까? 폰을 설치하고 이 정도? 되지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? 뭔가 현실에서 잘 못하는 걸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? 그런 거 어때? 마이 멜로디 날아가서 모버실 하는데 크로미가 놀러와서 소통하고 그런 거? 오 그게 좋다 야야야야 야 이런 건 어때? 뭔데 뭔데 막 웃어 좀 소설 같은 거 뭔데 뭔데 1진 선배가 들어와서 무섭게 하는 거야 그거 진짜 재밌겠다 나도 하자 나 실시간 누른다 띠옥 그럼 내가 1진 선배야? 어 그래 어렵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다 오 짜잔 이렇게 슬라임 실시간 찍으면 되지요 오 오 뭐가 있지? 안녕하세요 오 오 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어?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? 안녕 아하 카루오스님 야 게임 아이디 같다 뭔가 진짜 같지 우와 설정 개쩔어 대박 오 카루오스님? 처음 뵙는데 누구세요? 룸킹만하다 들어왔지 크크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랑 반모하기로 하셨나요? 초면에 반말? 내가 어리니까 반말하지 그럼 내가 너한테 존댔어야 되냐? 절 아세요? 누구세요? 너도 날 알텐데 제가 님을 안다고요? 음 우리 학교 학생인가? 누구세요? 나 서은 야 서은 선배? 갑자기 후 세다 나 이걸로 손님 바꿀래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이쁘지? 우리 학교 서은 선배? 그래 야 내일 학교 끝나고 후문으로 나와 네? 학교 끝나고 후문으로요? 그동안 내가 너 좋아했다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 조금 돌았어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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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소름 돋아 야 이거 소설 써도 돼 소설이야 이거 야 진짜 웃기다 이거 진짜 웃기다 야 진짜 실시간 켜볼까? 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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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켜볼게 이번엔 이걸로 찍을게 오! 느낌 좋다 꼬미나무 안녕하세요 미림지대 1박 오 세상 좋았어요 마림꼬미 안녕하세요 뽀로로 광팬 오 실시간 실시간 켰네 안녕하세요 오 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와 진짜 많이 들어오신다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로스 안녕 오 카로스 카로스 카로스는 그 일진 선배 아이디인데 오 카로스? 진짜 현존하는 인물이었어 야 오비키 저기 저 반모 안 봤고요 여기 모두 존대 씁니다 지켜주세요 님 규칙 지켜야 됩니다 너가 나보다 어린데 내가 존대를 어떻게 했어? 제가 어리다고요? 저를 아세요? 그리고 어려도 존대 써주셔야 돼요 미라인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노래하시네요 저를 아신다니 도대체 누구세요? 나 서훈 서훈? 아는 사람인가 봄 죄송한데 언니 저 갈게요 학원 가야 해서 우리 학교에 진짜 서훈 선배? 진짜 그 일진 서훈 선배? 장난 아니고? 잠깐만 그 핑크학교 3학년 서훈 선배 맞으세요? 핑크학교 3학년 2반 서훈 맞다 너 어제 돈나봤지? 아 네 지나가다 마주친 것 같아요 너 내일 학교 끝나고 후문으로 나와라 네? 후문으로요? 응 나 오랫동안 너 좋아했다 내일 데이트하자 헐 공개 고백학 이 집 재밌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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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진짜야 이거 뭐야 무서워 서훈 선배 엔진인데 내 학교 끝나면 후문 앞에서 만나는 거다 나 기다리고 있는다 아 오비키 진짜 내가 서훈인 줄 알고 있어 서훈 오빠인 줄 알고 있어 아 진짜 웃기다 아 오비키 혼자 내일 2시 기다리고 있겠지 후문에서 너무 웃기다 뿌 오비키 속이기 대학 성공 뿌 정다이오키님 정다이오키님 또 말랑이 랜덤박스에 우리 말랑이랑 그 다음에 파밋이랑 그 다음에 파밋이랑 그 다음에 스키시 정다이오키님 파밋이랑 스키시 말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아트 둘 다 걸어둘게요 사랑해요 안녕 아 욕한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편지 읽어줄거야 오마이키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다 나 모르는 진보조 있지? 이거 나 그린거지? 아 아니야 누구야? 오비키 누나 단아 오케이 내가 오늘 뜯어볼게 빨랑이야 너무 좋다 장난감 엄청 많이 보내줬다 어 내 안에 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어 장난감 김단원 오케이 고마워 일곱살 성... 성경이 아 성경아 고마워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마워 섹시